네, 스팟 논술의 홍훈장입니다. 오늘은 서울대 기획윤등 원전형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균전형 갖는 특성이 원래 Affirmative Action입니다. 바로 적극적 평등 실현하기 위한 그와 같은 조치인데 관련해서 왜 이 제도가 필요한지 또 그리고 여기에 따른 서울대는 어떠한 전형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입시를 진행해 오고 있는지 다른 일반전형이나 또 학생부 종합전형 즉 지역균형 전형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도 정보를 많이 구할 수 있는데 기균전형에 대해서는 특별히 서울대서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 사설과 같은 입시 분야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지 않아서 제가 특별하게 이번에는 서울대 기획윤등 원전형에 대해서 그 전형의 취지서부터 해서 전형 분석 특히 수험생으로서 또 학부모로서 준비해야 될 요소들 특히 학부모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또 서류를 준비해야 되고 또 자격을 갖춰야 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팟 논술 면접에서 그간 꾸준하게 입시를 지금까지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히 서울대에 관련한 그와 같은 입시 기준으로 해서 다른 일반전형 직윤도 있지만 기균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켜봐야 될 내용입니다. 비록 저의 여식은 일반전형으로 서울대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제 딸에서 들은 얘기로는 기균이든 직윤이든 일반전형이든 잠재력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그 학생이 서울대에 와서 얼마나 더 공부를 잘하고 있느냐 이 기준으로 판단을 나중에 해봤었을 때는 입학 성적이랑 학점이랑은 그렇게 비례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서울대에서 이 전형의 취지를 살리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서울대 기균전형 관련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2022년도 요강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데 많은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간혹 일부의 변화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서울대 기균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은 이 제도의 그 의미는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affirmative action이다. 즉 적극적으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affirmative action 예전에는 적극적 차별 철폐 제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용어를 평등 실현이다. 이 기준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에서 소수민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그러와 같은 것으로 평등을 실현한다고 해서 캘리포니아의 주립대학들이 UC버클리를 포함해가지고서 상당수 affirmative action을 해서 소수 기준으로 또 마이너리티 그룹에 대한 그와 같은 배려 차원의 입시 정책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 역할이 사회통합을 위해서 큰 기능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콜린 파월 예전의 미 합참의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If there were no affirmative action in the United States I could not be here. 만약에 affirmative action이라는 제도가 미국에서 없었다고 하면 나는 이와 같은 사막의 그와 같은 전쟁 이런 중동전에서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없었을 거고 지금 이 자리에 콜린 파월 합참의장 자리에도 오를 수 없었을 거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affirmative action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서울대에서 이와 같은 affirmative action을 기준으로 기획윤등 전형을 기균 전형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물론 반론도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균이 왜 필요하느냐 하는 부분 것에 이론적 배경 부분은 그래요. 사실은 3시간 공부하고 전문대 가고 6시간 공부해서 예를 들어서 4년제 간다. 그런데 서울대 가려면 12시간 공부해서 서울대 합격한다. 즉 인풋 대비 아웃풋이 이렇게 나와줘야지 어느 정도 이 부분 것을 인정을 하고 노력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것이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공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따라서 노력 없이 대학을 간다. 또 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학이 간다. 이거 용납할 수 없는 게 대한민국 사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노력 대비 성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부분 것에서는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것은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법 앞에 평등, 형식적 평등, 정치적 평등, 기회의 평등 이것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평등해지지 않습니다. 법 앞에 평등, 정치적 평등, 형식적 평등보다는 경제적 평등, 실질적 평등,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실질적, 경제적,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느냐 하는 부분이죠. 사실은 나도 12시간 공부해서 서울대 가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소녀가장이에요. 내가 소년가장이에요. 집에 또 예를 들어서 일손을 돌봐야 돼요. 사실은 소년가장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특별한 예를 들은 겁니다. 6시간 내가 공부하게 되면 내 자신도 좀 생계가 유태롭고 12시간 공부하면 내 동생도 생계가 유태로워요. 그런데 그 경우에는 출발이 같지가 않은 상태죠. 그래서 노력을 하려고 해도 노력이 안 되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아웃풋의 일부를 우리가 다시 재분배하는 것이 맞다. 이런 부분 기준으로 해서 경제학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바로 Redistributive Justice, 재분배 적정의, 소득 재분배, 그와 같은 부분이고 사회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것을 Compensatory Justice, 바로 보상적 정의 이론이죠. 우리 사회는 불평등하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평등하고 누구나 수능 봐라. 또 누구나 학력 채워가지고 활동 채워가지고 일반 전용 봐라.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과거 시험을 봐라. 이거랑 똑같은 거죠. 실질적으로 일반 상인들이 과거 시험 볼 수 있나요? 힘들었잖아요. 양반들의 소유물이었잖아요. 이와 같은 그 기준으로 봤었을 때 보상적 정의 이론 또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재분배 정책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론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반론 부분입니다. 우선 나보다 공부 못하는 학생이 서울대 간다는 거죠. 이거 못 참겠다라는 거죠. 첫 번째 바로 문제점이 Reverse Discrimination. 역차별적인 문제죠. 사실 이해도 돼요. 분명히 쟤는 중학교 때 나보다 공부 못했어. 그런데 고등학교를 농어촌으로 갔어. 아니면 부모님에 있어서 소득의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러한 계층적인 차이로 인해가지고 분명히 쟤는 중학교 때 나보다 못했는데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학교가 나눠지고 지역이 나눠지거나 또는 부모 상태가 바뀌거나 해서 쟤는 서울대 갔는데 나는 서울대 못 갔어. 여기서 느끼는 역차별적인 문제. 두 번째 사실은 이 부분 것도 지금 심각한데 Past 과거의 Discrimination 차별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 보상을 했어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가 Present 현재 Compensation 보상해 준다는 문제가 있어요. 과거 차별을 했으면 과거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왜 현재 보상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죠. 지금은 EBS 잘 돼 있고 인터넷도 농어촌까지 다 들어가는 부분이고 심지어 도서지역까지도 관계없이 정보가 어느 정도 평등해졌다. 교육 정보도 같이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EBS 연계율도 있다. 여러 가지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과거 차별이 있었던 건 맞아요. 과거는 지역이어서 공부하기 어려웠던 여건이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지역이어라고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현재 보상을 해 주냐. 그때 보상을 해줬어야지. 보상의 시기가 안 맞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두 번째 반대 이론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 예를 들어서 대기업 자녀 지방지사라든지 언론사 자녀지사들 대치동에서 선생님 모셔다가 거기서 학생들 그룹으로 지도하고 여전히 예전과는 훨씬 다르게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은 과거에 차별받았던 학생은 과거에 보상을 못 받고 과거에 차별받았는데 현재 차별받지 않는데 현재 보상한다. 이거 시기적인 문제라는 거죠. 세 번째 예전에는 인디비주얼 디스크리미네이션 개인적 차별이었어요. 논 팔고 소 팔고 해서 서울대 가려고 하면 힘들었죠. 그 개인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룹 캄펀세이션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또 아니면 소득 전체가 부모의 소득 전체 부분 그 집단에 해당하는 그 소득계층에 해당하는데 한꺼번에 보상을 해준다는 이거는 문제가 있죠. 첫 번째 역차별 문제 두 번째 과거 차별을 현재 보상해 준다는 시기의 문제 개인 차별을 집단적으로 보상적인 제도가 있다는 대상의 차이 시기의 차이 대상의 차이.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엇보다도 이것은 당연히 뭐예요. 이퀄러티 형평성을 추구하는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이죠. 그것도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나보다 못한 학생이 서울대 가고 나는 연고대 간다. 그랬었을 때 서울대가 갖는 경쟁력 효율성 이 부분이 떨어진다. 그래서 한때 뭐 예전에 사법고시가 있을 때 서울법대의 사시인원이랑 고대법대의 사시인원이 역전된 거와 같은 사례가 있었죠. 이런 부분들은 바로 그만큼 경쟁력이 못 따라가 준 거다. 뭐 이제 이런 부분 것에 얘기를 하는 이 네 가지 정도의 그와 같은 기준으로 서울대 기획윤형 전형 심지어 지역균형마저도 없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기균과 지균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균은 서울에서도 또 수도권에서도 사실은 그 해당하는 그 인구 비례에 따라가지고 학교별로 학교장 추천을 받기 때문에 기균이랑은 좀 성격은 조금 달라요. 어쨌든 이제 기획윤형 전형에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이 네 가지 테두리 안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역차별이다. 잘 아는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다. 두 번째 과거 차별을 현재 보상해 주는 시기에 문제가 있다. 세 번째 개인적 차별을 그룹에게 단체적으로 보상해 준다는 대상의 문제가 있다. 네 번째 전체적인 서울대 경쟁률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와 같은 네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가 기획윤형 원전형을 통해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네 가지의 나름대로의 철저한 논리를 한꺼번에 상쇄시키는 그와 같은 그 논리가 바로 우리 사회는 여전히 계층의 양극화가 심하고 지역별 차별이 심하고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차별을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다라는 그와 같은 컴펜스터리 저스티스 보상적 정의 이론이 근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제도가 갖는 부분 것의 현상을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누가 봐도 동일한 출발에서 시작하면 동일하게 취급해 주는 게 평등이 맞죠. 그렇지만 출발이 다르면 다른데 동일하게 취급하면 그거는 평등이 아니죠. 다르면 다르게 취급해야죠. 그것이 바로 이 기획윤형 원전형의 근본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도의 취지를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성격을 알고 여러분들이 맞게끔 내가 왜 보상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는 혜택이 아니라 권리이고 마땅히 자신이 취해야 될 그와 같은 내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획윤형 원전형에 해당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이 부분 것에 있어서 당연히 누려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주저암이 없이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사회가 해줘야 될 당연한 의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곧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서울대 기획윤형 원전형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해서 기획윤형 원전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